음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섯신의 고향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기가 또 하나의 골칫거리입니다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신발도 늘 젖어있고 이거 집에 가면 좀 짜증나기 쉬워요 좀 찝찝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신발이나 구두는 드라이어기로 말리면 뽀송뽀송하게 신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이나 과자 드시면 방습제 작은 거 나오잖아요 크기가 작은 만큼 신발이나 양말에 넣어두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뒤에 곰팡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0cm만 떼어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옷장 안에는 참숱을 넣어주시면 습기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집가시면 산 좀 잘 아시겠네요 자 첫 소식은 광주에서 김혜민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본격적인 이 여름이 시작되면서 산과 들에도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여름 길목인 이맘때 맛볼 수 있는 별미가 있습니다 향긋한 여름 맛보로 전남 영광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초여름 햇살 아래 펼쳐진 푸른빛의 향연 산촌마을의 싱그러운 여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근사하냐 자연이 선사한 향긋한 여름맛 전남 영광의 햇모시를 소개합니다 햇모시를 찾아 영광 백수에 도착했습니다 구름도 쉬어가는 아늑한 산촌마을 들녹해도 싱그러운 푸른빛이 가득한데요 모시밭을 찾기 위해 마을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계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야? 어머 안녕하세요 모시 키가 저렇게 큰거죠? 네 모시밭이 정말 울창하더라구요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아니 제 키만 해요 좋아요 모시님이 근데 이게 모시님인지 깻잎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얀니까 이게 아아 네 틀리잖아요 선생님 여기 여기 아 뒷면이에요? 아 여기 뒤에가 하얀네요 이것보고 알아요 이것보고 안해요 이것보고 아니 지나가다가 이거 보면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깻잎이네 거기다 싸먹어야지 이럴텐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를 딱 보면 하얀 이렇게 석살이 딱 나와가지고 네 네 모신잎 그 모신잎이 우리 여름에 모시 맞아요 이걸로 하는거에요 이걸로 하는거에요 이걸로 어디있고 샀네 따라고 네 배로 하는거에요 아니 여기 있을땐 안 따든지 그러면 이 이파리는 왜 따시는거에요? 이파리는 이제 송편 떡을 해먹으려고 따는거에요 아 그럼 이파리는 송편을 해먹고 이 배는? 네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뭐 줄기부터 입까지 쓰인 제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버릴게 하나도 없는 알짜배기 못인데요 이렇게 모신잎에 진한 초록빛이 올라오는 6월이면 햇못이 소화기 시작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따는게 아니라 이렇게 두두두둑 끈들어 주시는데 지금? 아 이러고 따 어떻게 따요? 이렇게 이렇게 이놈을 잡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머니 말은 이렇게 이렇게 따 요건데 요렇게 요렇게가 어떤건지 너무 끈따가서 모르겠어요 너무나 요거 이것이 조금 더 길어가야 따기도 좋아요 이 정도 입장만 들어가도 안되고 줄기가 사이잖아 이것이 응 이렇게 너무 길어도 안되고 그냥 조금만 예예 이렇게 또 손을 주기지 근데 딱 아 이렇게 똑똑 소리 나게? 네 똑 소리 나게 일일이 손으로 짜는 일이라 모신잎을 수확하는 이맘때면 보직갱이 손이라도 길릴 정도로 분주한데요 다들 어찌나 손물림이 빠르신지 손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아가씨가 옳지 않았으면 옷도가 좋은데 하자 아니 이 모시향이 너무 싱그럽고 여름이라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이 근사한 향 아니 그런게 향이 좋은게 모구가 안 붙어요 어쩐지 저 여기 오늘 모기 많을 줄 알았는데 모기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깨끗해서 이건 좋네요 모시가 별일을 다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유의 향과 진액이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혜택